아니요, 당신을 봐서 기쁘진 않네요. 그리고 예, 제 머리에 튀어나온 거 뿔맞아요. 당신 원래 그렇게 형편없나요? 아니요,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? 당신이 그 속에 여쭤보네요. 정말 저는 여러분의 사랑 쓰십니다.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회신을 잘 사랑하십시오. 류가 가득하군요. 가슴 속에 류가 가득하군요.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. 우완 어게. 우완 어게. 힐링힛 힐링힛 벨드로 은단파 소속